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창에다가 VREW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부루라는 이 영상 편집을 자동 자막과 함께 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가 설치할 수 있거든요 무료 다운로드 누르셔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그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되거든요 이거 설치를 좀 해놓으세요 컴퓨터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시면요 아이폰은 앱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이 부루 앱은 없고 아이폰은 부루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은 굳이 컴퓨터 이거 프로그램 안 깔아도 돼요 이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뜰 텐데 아래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 무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 가입을 해서 써야 이런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 제한 없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 영상을 이제 불러오는 방법은 상단에 홈 여기 메뉴에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네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어떤 영상을 불러올 건지 선택하라고 뜹니다 자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영상 파일에 언어를 선택해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한 언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어로 말했으면 여기서 영어를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말한 언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언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난 중국어로 하면은 아직 중국어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류 회사에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언어 추가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선택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의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버전으로 쓰실 때는 모바일에서 끝난 거를 지금 컴퓨터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영상을 옮길 때 카톡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해상도가 손실이 되어버리니까 그 전에 설명드린 샌드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내시면 해상도 유지하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샌드애니어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 공유 드릴게요 자 분석이 완료가 됐대요 저는 지금 세로 영상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로 영상이면은 가로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좀 크게 보고 싶으시면요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작게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이 정도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이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이고 이 오른쪽은 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 소리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자막으로 뽑아준 그 결과를 이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수정 안 했죠 인공지능이 그냥 인식한 그대로 한번 제가 이쪽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마트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세상 쉽게 QR 체크인 하는 방법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런지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그냥 QR 체크인 해달라고 난리죠 근데 거기서 또 하필이면 또 QR 체크인 하려고 하면 또 잘 안되고 또 뒤에 막 줄 서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 이거는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보통은 인식률이 좋습니다 거기서 조금 안 될 수 있는 게 뭐 제품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거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재생을 해보시고 하나씩 이제 구간별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놈의 코로나 언제쯤 종식될런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된이라고만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서 된을 지우고 될 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될 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게요 이놈의 코로나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런지 아직도 그냥 여기다 이놈의 코로나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런지 아직도 그냥 여기다 그 다음에 코로나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QR 체크해달라고 난리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고 구간도 지금 조금 제대로 안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언제쯤 종식될런지 여기까지 하나의 자막으로 딱 넣고 그 다음 구간부터는 이 뒤에 구간하고 합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 위에 부분이 표시해주는 게 그 타이밍을 여기가 잡아준 거예요 타이밍을 그러면 종식될런지가 여기까지예요 종식될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찍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클립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클립 나누기를 딱 누르면 그 뒤에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다음 자막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개랑 또 합치고 싶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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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에 Shift키 있잖아요 Shift키 잡고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동시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 두 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 클립 합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단에 그럼 이 두 개가 또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 놈의 코로나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런지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그냥 QR 체크인 해달라고 난리죠 내용이 지금 이제 엉망일 때는 여기다 쓰시면 돼요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QR 체크인 해달라고 난리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린 게 내용 검수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간 나누거나 합치거나 이런 동작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쭉 하셔야 돼요 내용 검수 그 다음 구간 검수 그게 끝났으면 이제 자막의 스타일 이 상단의 메뉴 중에 서식이라는 걸 눌러보면 거기서 폰트도 변경할 수 있고요 폰트 폰트가 근데 그 영문 폰트는 바꿔봐야 의미가 없고 한글 폰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폰트가 이제 있으신 걸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그 옆에가 이제 크기거든요 크기를 적절한 크기로 너무 크게 할 필요 없고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색깔 여기서 글자 색깔을 또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는데 테두리라고 해놓으면 이제 글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은 글자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 거고 기본은 이제 그냥 흰색 글자 그대로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글자 뒤에 검은색 그림자 근데 그림자의 색깔이나 배경의 색깔 이런 것도 다 이걸 눌러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배경을 넣었을 경우에는 또 투명도까지 여기서 이 투명도까지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하나씩이 다 메뉴가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이제 가로 영상일 경우에는 이거를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눌러보면 요게 좌우로 움직이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좌우로 위치 그쵸? 좌우로 위치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상하 위치입니다 상하 위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위치를 조금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이렇게 글자 스타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서식을 바꾼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선택이 안 됐어요 보면은 요거만 바뀌었어요 글자가 맞죠? 서식이 요거만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요거를 선택해놓고 바꿨거든요 요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만 부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체로 서식을 바꾸고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말고 바꾸시면 전체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아무것도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바꿨으면 이제 전체가 아 얘는 또 전체가 안 됐네 얘는 그러면 서식을 지금 얘만 지금 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서식을 지우면 돼요 그러면 전체 서식으로 그냥 통일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만 자막 스타일을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하고 하면 되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자막 자막이라는 메뉴로 가시면요 번역 자막 추가라는 게 있어요 번역 자막 추가 이게 이제 원래는 이 PC 버전에서는 번역 기능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번역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앱에서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도 번역 자막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려 글로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어를 못해도 그렇죠? 자, 번역 자막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막 수정은 다 끝내셨냐고 이제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검수를 다 해놓고 번역을 해야 정확해요 검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번역을 해버리면 당연히 번역도 더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고 다 했으면 이제 번역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막 언어와 이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번역할 언어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어차피 이제 텍스트로 변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구글 번역기에서 지원하는 언어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영어로 그냥 해볼게요 한번 영어로 선택을 해서 번역하기 눌러보면 자, 번역 중이라고 나오죠 번역 중이라고 나오고 기존에 한글 자막 그대로 두고 여기 밑에 추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How to easily check in with QR 괜찮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이 번역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공지능으로 번역하는 게 옛날에는 약간 좀 어순이 다르면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거를 똑똑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잘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개 영상은 이거 영어 자막 넣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계획을 세워서 내 컨텐츠가 글로벌로 가도 괜찮다 그런 컨텐츠면 과감하게 또 이런 시도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자막을 지우고 싶으면 영어 자막만 듣고 싶으면 기본 자막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자막만 남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 기본 자막 지우기 하면 영어만 남고 기본 한글 자막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편집 메뉴 중에 무음 구간 줄이기라는 게 있어요 무음 구간 줄이기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인식된 자막의 여기 위에 부분을 보시면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 구간에 지금 말이 그 타이밍에 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물음표로 인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물음표 그거는 얘가 정확하게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었을 때 또 물음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음표로 표시된 거는 내가 여기다가 밑에다 다시 써주면 되는데 이 무음 구간 같은 경우를 내가 만약에 그냥 없애고 싶다 그러면 무음 구간 줄이기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예를 들면 말을 굉장히 단어를 띄엄띄엄 말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스피디하게 편집을 하고 싶으면 저 무음 구간 줄이기 기능을 한번 써보셔도 괜찮은 거죠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무음 구간 줄이기를 누르면 이쪽에 총 46개의 무음 구간을 얘가 인식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그걸 한번 조정하기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원래 2분 5초인데 원래 2분 5초짜리 영상인데 조정을 했을 때는 1분 49초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무음 구간을 다 없앴더니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너무 이게 또 띄엄띄엄 막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음악을 넣어서 편집한 영상의 경우에는 음악까지 이게 다 띄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안 되고 이 무음 구간 줄이기를 하시려면 음악을 아직 넣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부루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 정도 설명드리면 이 부루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영상으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누르시면 아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부루 마크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이게 잠깐 표시되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보이기 싫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부루 마크가 보이면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부루 마크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그냥 화면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눌러버리면 삭제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면 삭제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비회원 상태라서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지워주십시오 이거 안 지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키네마스터 로고든 부루 로고든 내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겠죠 내가 늘 것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다 빼세요 그래서 부루 마크까지 빼시고 이제 상단에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전체 클립 선택해 주시고 해상도가 그 내가 키네마스터로 내보내기한 그 해상도가 유지가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해상도가 혹시 손실이 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화질 눌러보면 보통 고화질 최고화질 있는데 여러분 화질을 그냥 최상으로 유지하고 싶으시면 최고화질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화질이 높아질수록 크기는 조금씩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내 화질을 떨어지는 거 싫다 그럼 최고화질로 하라는 거고 용량이 조금 부담되시면 그냥 권장으로 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가속 그대로 두시고 내보내기 누르면 뭐 이제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장 카테고리 위치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뭐를 설치할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내보내기를 위해서는 뭐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게 혹시 뜨면은 그거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쭉 내보내기 하죠 출력하고 있습니다 뜨죠 그래서 저장이 딱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컴퓨터로 작업하신 분은 컴퓨터에서 그냥 업로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바일로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키네마스터 작업할 게 있으면 또 샌드웨어로 옮겨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닫으시면 이 브루 창을 닫으려고 하실 때 이런 게 이제 떠요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우리 키네마스터도 작업한 그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건 자동 저장인데 얘는 내가 이 작업 과정을 저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추후에 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저장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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